저런거 보이네요 아 진짜 마스킹은 암만 칼같이 해도 진짜 삐져나올건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아 그게 근데 제 눈에 안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 눈에 부여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거죠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에요 완전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안보이는 남의 눈에는 안보이고 꼭 그걸 들고 갖고 여기 삐져나올다니깐요 이러면서 꼭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돼요 아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는 다시 해야될거 같아요 외도 마스킹 제대로 안하는데 다 포롱나는 순간 이쪽 어깨부통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 얘는 진짜 여기까지 테이프가 안들어가니까요 응 그래서 쌩 난리를 저 세칠에 보통보다는 마스킹 테이프를 떼었을때 소름을 줄일것인가 환호성을 줄일것인가 비명 나올거 같은데 비명 나올거 같은데 미쳐버렸구나 미쳐버렸구나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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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